대전지법 형사 3부는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저녁 7시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신의 남편이 다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인에게서 현금 300만 원과 곡감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엄중 처벌에 불가피하지만 돈을 되돌려준 점을 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